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면 안녕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권영아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잘 안먹는 아기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선생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아기가 좀처럼 먹어주지 않아요 선생님 젖병을 넣으면 계속 밀고 울고 하네요 선생님 제가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이지 않으면 아기가 절대 먹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특별히 발전이 없고 저희 아이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코칭을 할 때도 그렇고 이런 문의를 받으면 제 마음에 딱 처음 드는 생각이 엄마가 어떤 아기 성장 발달에 대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아이가 엄마랑 많은 교감을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먼저 해보게 돼요 엄마들은 아기를 정말 사랑하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거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엄마 마음과 아기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잠깐 저의 얘기를 하겠어요 네 우리 친정 부모님이 가끔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엄마 아빠 잠깐만 미안해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엄마 아빠의 사랑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었어요 갑자기 권양원 원장님 왜 경험담을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느낀 것을 우리 아기들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연락이 안 되면 걱정하시고 들어오면 왜 늦게 들어왔냐 혼내시고 이런 굉장히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딸의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계속 저에게 투영되면서 푸쉬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행복하고 싶었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고 저는 엄마 아빠와 따뜻한 눈길을 주고받으면서 대화하고 싶었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입시와 그 밖에 저의 앞으로의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애쓰시느라 저와 그런 교감은 할 틈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셨던 그 방법과 내가 앞으로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 방법 사이에서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죠 그게 뭐냐면 아이로 하여금 사랑받는 느낌을 언제나 항상 모든 순간에 다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느낄 수 있도록 아주 신생아 때부터 커가면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오늘 인트로가 바뀌었죠? 구독과 좋아요 저희 둘째와 셋째예요 엄마는 우리 아이들 표정 보셨을 때 어때요? 밝죠? 저도 그게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지금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게 아이가 스스로 느낄 때 아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나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엄마 아빠가 아이가 느끼는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이런 오감들 오감들을 통해서 엄마 아빠 넌 너무너무 사랑해 하고 제공하고 계신지를 한번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요 한 50일이 지나면 엄마 얼굴을 좀 볼 수 있고 표정도 읽을 수 있고 부모의 감정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생후 8주 이상이 되면은 아기들은 엄마 아빠와 굉장히 교감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상호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조용히 바라봐주고 웃어주고 그런 어떤 편안한 촉각 스킨십이 이어지면서 엄마 아빠의 따뜻한 목소리 그래서 청각으로 들리는 소리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엄마들의 표정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의미 없이 흔들고 빨리 달래기 위해서 흔들고 분주한 엄마보다는 부드럽게 안아주고 특별히 흔들리지 않아도 엄마와 부드러운 스킨십 가운데 이런 오감들이 오감을 통해서 엄마랑 의사소통하고 싶어해요 엄마들이 먹이느라 바쁘고 또 흘리면 토하면 옷 갈아입히느라 바쁘고 또 이유식도 빨리 먹이느라 바쁘고 네 그리고 먹인 다음에는 막 닦기 바쁘고 설거지하기 바쁘고 너무 집안일과 아기를 키우는 육아일에 굉장히 바쁜 반면 아기는 계속 엄마를 부르기도 하고 엄마를 찾기도 하고 엄마를 자기 옆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요 집안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네 저도 더러운 거 못 참아요 저도 더러운 거 못 참는데 그래서 종종 남편에게 어쩜 왜 이렇게 더럽겠으냐고 이렇게 짜증을 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럴 때 아기가 어릴 때일수록 더 많이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아이와 눈 맞추고 이야기하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지금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이런 톤으로 얘기했어요 어 귀염둥이 오늘 엄마랑 웃어볼까 어 엄마랑 무슨 얘기를 하지 막 이러면서 네 노래도 불러주고 아이와 놀이를 어떤 자극을 주기 위해서 노는 게 아니라 안정과 평안함과 엄마와 상호의사소통 교감을 통한 그런 놀이를 주로 어릴 때는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통 저희 막내 6살짜리 막내 아들이 제일 빨리 일어나요 그러면 막내 아들이 오면 저는 바로 스킨십을 시작하죠 아기를 끌어안고 아기는 아니지만 아이를 끌어안고 잘 잤어? 잠자는 동안 불편하지 않았어? 푹 잔 거 맞아? 아 그랬구나 엄마는 우리 귀염둥이 자는 동안 보고 싶었지 사랑해 하면서 볼을 부비고 끌어안고 그런 시간을 적어도 5분 정도는 보내요 아기가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보통 그 목소리 저의 목소리를 듣고요 세미난 둘째가 일어나요 그러면 둘째는 10살이거든요 10살짜리 아이가 오면 내 엉덩이가 이만하지만 또 아기를 안 듯이 이렇게 안아요 잘 잤어? 푹 잔 거야? 어 그랬구나 목마르지 않아? 화장실은 갔다 왔어? 그래 오늘 아침에 뭐 먹고 싶어? 아우 우리 정말 많이 컸구나 쑥쑥 자랐구나 그래서 볼을 또 부비면서 한 5분을 보내요 네 그럼 첫째는 12살이어서 사춘기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그 아이의 침대 위로 올라가서 부비적거리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깨워주고 아침부터 아주 기분 좋고 안정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네 제가 아이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느낌을 받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은 일상을 얻었고 아이들이 엄마를 존중하고 또 사랑해 주는 것을 그렇게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큰 보상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목소리 웃음소리, 미소 그리고 웃을 때 그냥 씩 웃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환하게 웃고 까까까까까까까 뒤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상인 것 같아요 100일까지는 아기들이 특별히 많이 웃어주거나 그러진 않고 주로 자신의 그런 오감을 통해서 오는 어떤 불편함과 내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호소하느라 울음으로 많이 표현을 하지만 4개월이 된 아기들은 부모를 향해서 미소를 지을 줄 알고 어떤 그런 감정 교류를 하기 위해서 공감을 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엄마를 쳐다보고 부르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기가 안 먹을 때일수록 덜 먹을 때일수록 수요 양에 맞추기 위해서 아기에게 계속 푸시를 가하는 것보다 어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엄마가 이런 사랑을 지금 주고 있단다 하면서 아기로 하여금 사랑받는 느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먼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이 잘 안 먹는 아기를 좀 더 먹이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코칭하면서 가르쳐 드렸을 때 처음에는 엄마들이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어려울까요? 그래도 당장 나는 오늘 수요톰을 맞춰야 되고 수섭취량을 아기의 하루 총량을 맞춰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압박받고 불안하고 불평불만이 많게 되면 아기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제대로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아기가 안 먹는다고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 아기가 어떤 기간에 너무 몸무게가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좀 그런 기간이 있으면 그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잘 먹는 기간이 도래했을 때 더 잘 먹고 그 모큰만큼 또 크게 됩니다 엄마들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섭취량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계속 아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이자고 혼자 막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때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육아는 엄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기에게 50%를 내주어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50%를 가져와야 된다 아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아기와 교감해서 아기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을 때 우리도 기분 좋을 때 식사량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면 식사량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지금 혹시 불안하거나 우울한 건 아닌지 먼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아기를 정말 사랑하는 그 깊은 내면의 그 마음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해 보시는 것을 제가 권합니다 제가요 저희 부모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신 건 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랑받는 느낌을 잘 못 받았던 이유는 부모가 목적을 위해 너무 달려갈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기들도 크면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기가 오감으로 전달되는 것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엄마들이 아기의 오감에 아주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좋은 엄마의 목소리, 품, 그리고 시각적으로 웃는 얼굴들을 제공해 주시면 아기가 엄마에게 반드시 보상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엄마들 힘내시고 네 저 이제 계약이 미뤄져가지고 멘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한대요 참 저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는 받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되도록 티내지 않고 있어요 저도 매일매일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 매일매일 노력하고 매일매일 고민하고 네 그리고 실행해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면 그것을 유지하고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새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엄마들 제 표정이 어떻죠? 밝죠? 네 아이들이 제 표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밝은 표정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엄마들 저의 강한 멘탈을 가져가세요 아셨죠?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아기와 좀 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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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